세 번째 섹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공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시스템 아키텍처부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시스템 전체에 대한 기능 체계 이걸 시스템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시스템에 대한 기능 체계니까 시스템 아키텍처겠죠 시스템의 컴포넌트가 어떤 것이 있고 상호작용을 해서 어떻게 정보 교환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 구성과 작동 원리 써 있는데 이게 결국 기능 체계랑 같은 말이죠 시스템 아키텍처는 시스템 구성 요소에 대한 설계 및 구현이 자세히 기술이 되어 있다 이거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구성 요소 간의 관계 외부 환경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시스템의 전체의 생명 주기를 고려해서 최적화를 목표로 이런 것들을 구현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시스템 아키텍처의 설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문제도 나온 적이 있어요 일단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설계에 제약을 하는 상위 설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스템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를 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시스템 아키텍처에서 지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용해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요게 바탕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설계는 소프트웨어의 상세 설계를 제약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아키텍처 바탕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있는 거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상세 설계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아키텍처 설계의 인터페이스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등을 수행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스템 아키텍처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든 상세 설계든 어쨌든 간에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게 된다 같은 바탕 위에 있기 때문에 같은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것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밑바탕이고 최종적으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골격 기본 구조가 된다 큰 밑그림 똑같은 말이죠 기본 구조 골격 큰 밑그림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들의 유기적인 결합 형태 전체 구조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지 자 그래서 설계 및 구현을 위한 구조적인 또는 비구조적인 틀을 제공할 수 있다 아까 위에서 보통 프레임워크 나왔었죠 기본적인 골격이다 뼈대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서 소프트웨어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 모듈 컴포넌트 뭐 이런 것들의 관계를 정의할 수 있고 상호 관계를 설계할 수도 있고 전개를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구조적으로 다 포함되는 부분이니까요 소프트웨어 구조를 비롯한 개발에서 요구되는 기능 품질 그다음에 지속적인 개선이 용이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자 품질 요구 사항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때 어떠한 품질 어떠한 등급의 품질을 맞춰야 되는데 이 품질을 구현하기 위한 아키텍처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다는 뜻이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설계할 때 들어가는 요소를 좀 확인을 해 봐야겠죠 일단 첫 번째로 아키텍처 드라이버가 들어가네요 드라이버는 아키텍처에 영향을 주는 요구사항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당연하겠지만 효과적인 아키텍처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드라이버 결국에 요구사항이죠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식별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아키텍처 설계에 입력물과 출력물이 뭐가 있는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입력물은 요구사항과 드라이버죠 같은 개념이지만 그 다음에 태스크 작업의 단위 앞에서 잠깐 봤던 거고요 하나의 프로세스, 병행되지 않는 이 태스크를 두 가지 이상 같이 병행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결과적으로 뭐가 출력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아키텍처를 문서화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추가적인 관련 사항, 가이드라인, 어떤 구성을 할 때 이런 가이드라인을 지켜서 구성을 해라 이런 것들을 나타내 준다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를 할 때 필요한 요소들이 되는 거고요 자 설계를 할 때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나와 있어요 개발자와 사용자 간의 의사소통 도구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구조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구현, 코딩을 할 때 제약사항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재사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요 얘기는 항상 나오죠 품질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품질의 정도를 측정해야 되고요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된다 마찬가지죠 항상 프로그램이라든지 정보처리 이런 쪽에 관련된 내용들은 대부분 정형화, 효율성, 재사용 이런 단어들이 항상 정보처리의 개념을 관통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표준화된 형식으로 작성을 한다 똑같은 말이죠 버전 관리를 해야 된다 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비즈니스 품질 사업적인 요소, 사업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품질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시작적시성 시장이에요 이거 오타놨네요 죄송해요 시장적시성이에요 지정한 시간에 소프트웨어를 출시할 수 있는지 이런 개념이고요 비용과 이익, 비용의 절감, 유연성,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출 건지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상 시스템 수명 해당 시스템이 얼만큼 확장을 할 수가 있는지 이식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이고 목표 시장은 고객층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는 기념이고요 그 다음에 신규 발매 또는 공개 일정 소프트웨어의 신규 발매 유통 관리 일정을 공개 한 다음에 관리한다 언제 언제 오픈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 기존 시스템과 또는 다른 시스템하고 통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도 고려를 해서 품질을 평가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는 어떤 패턴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첫 번째로 일단 계층화 패턴입니다 계층이라는 거는 이렇게 층이 나뉘어져 있어 가지고 특정 계층에서는 어떤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는 건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기능을 분리한 계층이에요 시스템을 논리적인 계층 구조로 이렇게 쌓아두고 각각의 인접한 레이어 끼리만 인접한 계층끼리만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패턴입니다 요렇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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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자 특정 레이어의 유지보수를 통해서 시스템 개선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문제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SOA 라고 해서 SOA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의 어플리케이션 계층에는 뭐가 있는지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것도 암기를 해 두시면 좋겠죠 자 다음으로 N티어 패턴 요 N이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1티어 2티어 뭐 이런 식으로 N티어 패턴은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1티어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계층을 하나의 서버로 하나의 클라이언트에 함께 구현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2티어는 잘랐겠죠 클라이언트와 어플리케이션 계층 데이터 계층을 각각 구분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와 어플리케이션 계층이 하나고요 데이터 계층이 다른 하나 해서 총 1, 2 해서 2티어 각각 구분해서 구현한다 그 다음에 3티어는 각각의 계층을 다 자르는 거죠 클라이언트랑 어플리케이션도 잘라서 세 영역으로 분리를 해서 구현을 한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클라이언트 서버 패턴이 있어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랑 서비스를 요청하는 클라이언트로 구성을 하는 방식입니다 분산 네트워크 방식이고요 병목 현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병목 현상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왼쪽에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보안에 취약하고요 복잡해질 수 있다는 부분은 단점이 되겠죠 다음으로는 마스터와 슬레이브 패턴이에요 작업을 분리하고 배포하는 마스터와 요청 작업을 처리하는 슬레이브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마스터의 작업 요청을 처리해주는 애가 슬레이브가 되는 거고요 결과를 돌려주는 거죠 마스터 데이터베이스는 원본을 가진 상태에서 슬레이브한테 복제본을 보내서 처리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슬레이브는 요청 받은 작업을 처리하는 거고 마스터는 요청 작업을 배포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서버랑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생각을 잘 해주셔야 돼요 서버는 제공을 하는 거고 클라이언트 요청 받는 거고 마스터는 작업을 배포하는 거고 슬레이브는 요청 받은 작업을 처리하는 거죠 요거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넘어가서 이것도 문제 좀 자주 나오는 편인데요 파이프 필터 패턴 데이터 스트림을 생성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에서 사용이 되는데 서브 시스템 필터가 입력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한 결과를 파이프를 통해서 다음 서브 시스템으로 넘겨주는 과정을 반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퍼링 또는 동기화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필터가 중간중간 있는 거예요 어떤 작업을 처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입력이 되고 이렇게 출력이 되는 이렇게 입력이 되고 이렇게 출력이 되는 형태로 쭉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A 필터, B 필터, C 필터라고 했을 때 A 필터에서 나온 출력 결과물이 이렇게 파이프를 타고 이렇게 흘러요 그리고 이제 B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서도 뭔가 데이터를 작업을 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파이프로 흐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파이퍼 필터 패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 요거까지 같이 인지를 하고 인식을 하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브로커 패턴 컴포넌트 간의 통신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분산 시스템에서 원격 서비스 실행을 통해 상호작용을 하고요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위치해서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기능을 서버 대신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웹 서버 뭐 이런 데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뭐 이런 느낌이에요 서버가 이렇게 있고요 밑에 작은 클라이언트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직접적으로 서버한테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브로커를 한번 거치는 겁니다 요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서버는 브로커랑만 통신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죠 요런 비슷한 개념이 뒤에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버는 예를 들어서 특정 정보를 이 브로커한테만 제공을 해주면 이 브로커는 이 정보를 여러 클라이언트한테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날씨 기상청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현재 날씨가 어떤지 요청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면 그 요청을 이 서버가 다 받아들여서 제공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특정 시간 단위로 브로커한테 제공을 하고 이 브로커가 이 데이터를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날씨 계산은 이 서버가 직접 하고 그거를 통보하는 작업은 이 브로커가 해주는 뭐 이런 형태로 분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브로커 패턴이 되는 거고요 피어 투 피어 패턴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역할이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거를 줄여서 P2P라고 하죠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제공을 할 수도 있고 서비스를 그리고 이렇게 제공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서로 역할이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파일 공유 네트워크에서 활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벤트 버스 패턴이라고 되어 있네요 알림 서비스 등에 활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벤트를 처리하는 주요 컴포넌트 문제 나오니까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이벤트 소스는 처리 결과 이벤트 리스너는 특정 채널의 메시지를 구독한 상태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채널 예를 들어서 유튜브로 생각을 해보면 유튜브의 구독이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구독한 채널에 영상이 올라오면 알림을 받죠 그런 것처럼 유튜브 채널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특정 채널에 구독을 진행을 하면 구독 되어 있는 채널에 이벤트 소스만 넘겨 받게 된다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널은 서버가 될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가 될 수도 있고 컴포넌트가 될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마지막 MVC 패턴 MVC 패턴이 좀 내용이 길어요 이걸 다 외운다기 보다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로부터 비즈니스 로직을 분리해서 업무 로직이라는 뜻이에요 응용 프로그램의 시각적 요소를 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각적 요소랑 이 비즈니스 로직을 서로 분리를 했다 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서로 영향을 덜 받도록 서로 나눠 놨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웹 어플리케이션 등이 활용이 되고요 view 컨트롤러 모델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각각이 뭔지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모델은 응용 프로그램의 데이터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데이터 처리 이런 것들을 모델에 포함을 시킨다 라는 거고요 인터페이스의 변형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모델의 상태 변화가 있을 경우에 컨트롤러와 view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럼 그거에 맞춰서 데이터가 예를 들어 바뀌었다 그러면 그 바뀐 데이터가 반영이 되겠죠 그 다음 view가 있죠 모델로부터 가져온 데이터의 시각화를 담당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뭐 버튼의 배치라든지 데이터를 어떻게 나열을 할 건지 그런 것들을 다 이 view에서 한다 그래서 버튼이나 텍스트 상자 체크 박스 이런 것들의 인터페이스 요소 이런 것들을 이제 view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컨트롤러는 뭐냐면 데이터와 비즈니스 로직 사이의 상호작용을 관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모델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명령을 추가하거나 삭제 수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자 뷰를 통해 해당 요청을 해당 모델에 전달하고 모델의 응답을 다시 사용자에게 돌려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컨트롤러는 제어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회원 정보가 나타나 있는 양식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쭉 요소가 나와 있고 뭐 사진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요거 자체를 이제 view 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야 할 나타내어야 할 데이터들이 있죠 그거를 모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실제 모델은 이렇게 우리가 보기 편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쭉 나열되어 있겠죠 나열되어 있는 거를 어떻게 표현할 건지에 대한 부분인 거죠 요게 모델이죠 그러면 이제 이 모델이 여기에 이제 반영이 될 텐데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 거며 아니면 이 뷰에서 했던 요청하는 이런 작업들을 어떻게 이제 실제 모델에 반영을 할 거냐 뭐 그런 개념들도 다 이 컨트롤러가 작업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델과 뷰의 중간선상에서 여러 가지 로직을 처리하고 상호작용을 처리하는 그게 컨트롤러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더 있죠 제가 위에서 마지막이라고 했네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개념적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물론 외우면 더 좋겠지만 일단은 개념적으로 서로 구분만 되면 되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블랙보드 패턴 음성인식이나 차량식별 추적 이런 데 활용이 돼요 블랙보드라는 곳에 접근을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현재 내가 검색할 데이터 패턴과 매칭을 통해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제어 컴포넌트라는 게 패턴 매칭과 데이터 생성을 담당한다고 써 있어요 예를 들어서 블랙보드에 여러 가지 음성 데이터가 쭉 있을 때 우리가 삼성에다가 하이빙스비 이렇게 얘기해서 뭔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명령어를 딱 보내면 그 명령 패턴을 분석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랑 일치하는 게 있나 확인을 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일치하는 게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컴포넌트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어쨌든 이거는 블랙보드라는 개념 지식 소스 이런 개념이 들어간다 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존에 있는 소스와 패턴을 매칭을 시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짜 마지막으로 인터프리터 패턴입니다 특정 언어나 명령어를 해석할 수 있는 컴포넌트를 설계할 때 이러한 패턴으로 작업을 한대요 특정 언어로 작성된 표현식을 수행하는 방법을 지정한다 SQL이나 Query 나중에 배워요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할 때 활용이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10가지나 있으니까 서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외우냐 어떻게 공부하냐 이런 것들을 좀 깜깜하게 막막하신 분들도 계실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키워드로 구분을 하시면 돼요 특정 언어나 명령어를 해석한다 인터프리터고요 음성인식, 차장식별 또 이런 식으로 패턴 매칭을 통해서 뭔가 검색한다 블랙보드 패턴 그리고 데이터와 시각화를 분리한다 그러면 이제 MVC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특정 키워드를 기준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개념을 이해시켜 드리려고 좀 편한 방법을 편한 표현을 쓰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암기를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뽑아서 영어 단어 외우듯이 공부를 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코드의 설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코드라는 개념 우리가 코드라는 말 되게 많이 쓰는데 여기서 이제 좀 정의를 내리고 있죠 자 일정한 규칙을 통해서 부여한 숫자 문자 말 그대로 숫자랑 문자 이런 것들이 특정 의미를 표현한다는 뜻이에요 코드는 컴퓨터 처리에 용통성과 일관성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 처리에 효율성과 용이성이 부여되어야 한다 코드를 통해서 뭔가를 작성하면 더 우리가 일하기가 효율적이어야 한다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죠 사용하는 데이터를 사용 목적에 따라 그룹 분류해서 나열하거나 선별 추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코드의 개념이다 뭐 그런 얘기에요 자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결과적으로 코드를 쓰면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일할 때 조금 효율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려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방금 앞서 이야기 했던 뭐 코드의 개념이 정리가 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코드의 3대 기능 식별 분류 배열 나와 있는데요 다른 것과 구별을 해서 나누고요 그 다음에 그 나눈 걸 나열하는 게 코드의 3대 기능이에요 이거 말고도 뭐 다섯 가지가 더 있죠 요런 것들이 문제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한 번씩 봐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어려운 단어는 아니니까요 자 코드의 설계 원칙 나와 있습니다 요 3대 기능 더 나아가서는 요 다섯 가지의 기능을 더 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런 얘기죠 일단은 자릿수가 적어야 돼요 많은 코드를 통해서 많은 양의 코드를 통해서 표현을 하면은 사실 뭐 의미가 없죠 간수화가 적은 자릿수로 많은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고유해야 되고요 정렬 분류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응성과 확장성 데이터 양이 증가하거나 감소해도 이 기준이 바뀌지 않아야 한다 뭐 그런 얘기죠 기기 처리 용이성 컴퓨터로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된다 표의성 코드값만 봐도 그 의미를 알 수 있게 해야 된다 요게 연상 기능이죠 여기까지가 코드 설계 원칙이고요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고려사항도 나와 있습니다 코드와 목적과 사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합한 코드 체계를 선정한다 당연한 얘기죠 부적합한 걸 선정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에러가 발생하기 쉬운 요소들은 에러 체크가 쉽도록 체크 디지트가 필요하다 라는 부분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특성을 판단해서 어떤 코드를 부여할 건가를 결정해야 된다 뭐 이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라 이거죠 적합한 코드 체계를 위해서 표준과 호환성 마찬가지죠 적합한 코드 체계를 위해서 결국에 이 네 가지 사항 모두 적합한 코드 체계를 갖추기 위한 고민을 좀 더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코드의 분류가 좀 나와 있는데 코드의 분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순차 코드 그냥 일련번호에요 001 002 003 뭐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걸 순차 코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죠 추가할 수도 있고요 단순 명료해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으로 블록 코드입니다 코드와 대상 항목을 공통의 특성에 따라서 임의 크기의 블록으로 구분을 한 뒤에 각 블록 내에서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적은 자릿수로 많은 항목이 표시가 가능하고 예비 코드 사용이 가능해진다 자 그 다음에 공통된 특성별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 여기 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01 01 나와 있잖아요 왼쪽에 01과 오른쪽에 01이 개념이 다르다는 소리에요 뭐 쉽게 표현하자면 1반에 1번 2반에 7번 4반에 3번 학생 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물론 학번으로 따졌을 때 그냥 쭉 나열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1반 학생과 2반 학생 또는 4반 학생의 개념을 서로 구분할 수가 있죠 이게 블록 코드다 라는 거고요 자 십진 코드는 십진수의 원칙 0부터 9까지 라는 소리죠 십진수의 원칙에 따라서 왼쪽은 그룹 오른쪽은 세분화 점점 갈수록 세분화 된다는 소리에요 추가하기가 쉽고 확대가 용이한데 이게 10개 이상 항목으로 그룹화를 할 순 없어요 0부터 9까지니까 도서관에서 우리가 보통 이런 코드를 쓰는데 요즘에는 뭐 자음 모음도 쓰지만 어쨌든 그래서 밑에 예를 한번 살펴보면 100번대의 도서들은 다 역사라는 뜻이에요 200번대의 도서들은 다 컴퓨터고 그럼 이제 컴퓨터의 세부적으로 넘어가서 200번대는 다 컴퓨터인데 210번대는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요소다 책이다 뭐 그런 얘기고 211 하면 이제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첫 번째 책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게 10진 코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룹분류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중수로 구분해서 순차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분류 개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기계처리에도 적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릿수가 좀 길다고 되어 있죠 대신에 이게 뭔지 예시를 한번 보죠 요 느낌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코드가 111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이 맨 앞에 있는 코드가 1이면 아 본사네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코드가 1이면 총무부고 그 다음에 1이면 총무과다 요런 것들을 인지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요거는 이제 표 같은 게 있어야 알 수가 있겠죠 111 이렇게 써 있으면은 본사에 총무부의 총무과 총무부의 인사과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코드를 구분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상 코드 명칭 같은 걸 코드에 반영해서 연상이 가능하도록 한 방식이에요 여기 아래 코드를 보시면은 다 구분이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LED C32 이렇게 써있으면은 LED 커브드 모니터다 이 커브드가 C라는 개념이죠 요거를 봤을 때 이 제품의 스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된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표의 숫자 코드 대상 항목의 중량, 면적, 용량 등의 물리적 수치를 이용해서 만든 코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가로 세로 100, 200 짜리의 어떤 제품이다 그러면은 ab, 100, 200 뭐 이런 식으로 써있는 거죠 요거만 봐도 이게 어떤 수치를 가지고 있다 어떤 뭐 중량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이 연상 코드랑 약간 개념이 비슷할 수 있는데 위쪽에 있는 거는 항목의 명칭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좀 다르죠 자 합성 코드는 여러가지 이런 코드 방식을 조합해서 만든 코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코드의 개념도 문제 출제가 되니까 숙제를 해 주셔야겠죠 넘어가서 코드의 오류 발생 형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출제 된 적이 있어서 설명을 좀 해 볼게요 생략 오류, 입력 시 한 자리를 빼놓고 기록한 경우 1, 2, 3, 4를 1, 2, 3으로 기록한 거예요 여기 4가 빠졌죠 다음 필사 오류 입력 시 이미 한 자리를 잘못 기록한 경우 1, 2, 3, 4라고 써야 되는데 1, 2, 3, 5라고 쓰는 겁니다 오타가 난 거죠 필사 오류고요 전위 오류는 필사랑 비슷한 개념인데요 헷갈릴 수 있어요 얘는 좌우가 바뀌는 거예요 얘는 한 글자가 바뀌는 거고요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하시고요 이중 오류는 전위 오류가 두 가지 이상 발생한 경우 전위 오류가 아니라 다른 오류가 두 가지 이상 발생한 경우 이미 오류고요 두 가지 마찬가지 헷갈릴 수 있죠 추가 오류는 한 자리를 추가 입력했을 경우에 추가 오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숫자가 이렇게 있을 때 잘못된 코드가 이렇게 입력이 됐다 이건 무슨 오류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 생략 오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넘어갈게요 방금은 코드 설계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지금은 파일 설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순차 편성 입력되는 데이터의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물리적으로 연속된 위치에 기록을 하는 것을 순차 편성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이죠 파일을 복사하거나 일괄 처리할 때 많이 사용이 되고요 기록 밀도가 좋다고 나와 있어요 인식성이 좋고요 대신에 파일의 내용을 추가 변경 삭제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1번 파일, 2번 파일, 3번 파일, 4번 파일이 있는데 2번 파일을 삭제했어요 그러면 3번, 4번을 앞으로 당겨 와야 되죠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검색을 할 때는 순차 검색을 해야 돼요 순서대로 검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색 효율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순차 파일의 종류도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색인 순차 편성이 있어요 앞에 색인이 붙었죠 인덱스가 그래서 뭐냐 색인이 인덱스인데요 원하는 데이터를 빠르게 검색하고 추출하려고 일정 순서에 따라 별도로 정리를 해 둔 걸 인덱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난하다 1, 2, 3, 2순이 아니라 특정 기준에 따라서 나열을 해 놓은 순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검색을 하는 게 좀 더 빨라요 여기서 인덱스를 먼저 찾고 그 인덱스가 가리키는 실제 위치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인덱스 색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레코드를 구분할 수 있는 키와 함께 위치 값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검색 속도 향상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인덱스라는 개념은 봤으니까 인덱스 순차 편성은 뭐냐 순차 처리와 랜덤 처리를 병행할 수 있다 삽입과 수정이 용이해진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대신에 인덱스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 오버플로우 처리 이게 뭔지는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거예요 오버플로우 처리를 위한 별도의 공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삽입 삭제 같은 게 많아지면 재편성이 이루어져야 돼요 인덱스를 다시 만드는 거죠 이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랜덤 편성 파일과 비교할 때는 좀 시간이 느리다 랜덤 편성 파일이 뭔가 있나 보죠 요게 조금 더 빠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인덱스 순차 파일의 구성 영역 인덱스 구역이 별도로 있고 기본 데이터 구역이 별도로 있고 오버플로우 구역이 별도로 있다 이렇게 구분만 하실 수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인덱스의 구성 방법입니다 정적 인덱스가 있고 동적 인덱스가 있어요 정적은 보통 고정되어 있는 변형되지 않는 그리고 동적은 변형이 되는 이에요 자정적 데이터 파일이 변경될 때 인덱스 내용은 변화하지만 인덱스 파일 구조 자체는 변경이 없다 자 그다음에 저장되지 못한 경우에는 오버플로우 구역을 별도로 사용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동적 인덱스는 파일하고 파일을 여러 개의 집합으로 구성을 시키고요 각 블록에는 빈 공간을 미리 생성을 한대요 유지가 안 되는 블록은 다른 블록과 병합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구조가 계속 바뀌는 거죠 그래서 동적 인덱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분이 되나요? 일단 정적은 오버플로우 구역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동적 같은 경우에는 빈 공간을 미리 만들어 놨으니까 이 공간을 합치면 새로운 공간이 생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공간과 공간을 합쳐서 병합을 해서 새로운 구역을 사용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임의 편성까지 한번 볼게요 자 임의 편성의 개념 아 기록입니다 죄송해요 또 오타가 있네요 기록 순서나 코드 순서와 같은 논리적 순서와 관계가 없이 특정 방법으로만 키 변환에 의해서 임의로 데이터를 보관한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랜덤인 거예요 요게 중요해요 데이터 처리 시에도 필요한 장소에 직접 접근해서 원하는 정보에 접근하는 방식이다 뭐 키를 통해서 어디를 갔다가 어디 갔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접근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인 거예요 자 임의 편성의 특징 레코드를 키 변환에 따라 직접 처리할 수 있다 계속 직접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떤 레코드라도 평균 접근 시간 내에 접근할 수가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어디를 접근해도 똑같은 시간에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파일의 접근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데나 저장을 해도 어차피 시간이 똑같으니까 임의 편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뜻이죠 이게 보통 메모리가 이렇습니다 어쨌든 대신에 키 변환에 따른 작업 지연 시간이 있고 공간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게 특징이 되겠죠 대화형 처리에 적합하고 충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라는 부분까지 해서 장단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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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